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신하들을 데리고 로마의 신들이 있는 신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재단에서 신들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어긴 자는 삭탈관직시킨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명령이 복종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파직을 당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신앙의 정제를 지켰던 신하들은 파직당하지 않고 더 높은 요직으로 중요한 자리로 올려준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콘스탄틴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의 영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황제의 명령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을 내가 신하로 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황제의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나라를 기독교로 만드는데 던들이서 갈 수 있는 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던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떤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가 참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역시 다니엘과 함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기본전 605년경 이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이 유다에 가서 많은 사람 죽이고 전쟁으로 포로로 끌고 올 때 귀족들 가운데서 자녀들을 끌고 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많은 청년들이 끌려오는데 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 앞에서 귀히 역임을 받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이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는 방백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의 자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나면 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왕이 두라 평원에 우상을 세워놓고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묵불에 던질 것이라는 이 수상같은 명량 앞에 모두가 다 절하는데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는 하늘을 향하여 우르르 보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 손 달렸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를 하나님이 풀묵불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마침내 왕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 왕이 드디어 사드랑 값 메삭 아벤노고를 바벨론 온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했어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의 신앙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배역하고 옴난한 세대예요 이 세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신자를 찾느냐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같은 신앙을 찾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 이들의 신앙은 다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불굴의 신앙 다니엘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너부간네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 어떤 바벨론의 방벽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왕에게 충성을 해 절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 포로로 끌려와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왕의 총애를 입고 방벽이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왕을 순종하고 왕의 법에 따라야 되는 사람 본일을 보여야 되는 사람 그런데 왕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두라 병원의 신상에 절하라 제일 먼저 앞서서 절해야 될 이들이 왕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불굴의 신앙 상록수 신앙 변치 않는 신앙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모두가 악기 소리에 맞춰서 쫙 절을 합니다 그때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갈대아의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들이 짐짓 거래했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일부러 그랬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그냥 적결 처분시키지만 왕이 총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절하거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얘기죠 왕이 이것은 종교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그 심상의 머리는 바로 너부갓네살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이거 거역하면 역적입니다 너희들 나에게 역적이 될 것이냐 불무불에 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때 대답한 것이 16절이에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세운 신상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리 목숨 뺏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세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계명이 이계명 우리는 왕의 명령에 불복 중에도 왕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그 권세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는 절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불의와 타협하면 잠시 눈 감고 타협하면 자기 자식들 다 살 수 있고 명예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을 하지 아니할 경우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위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굴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이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밟혀버립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난한 땅에 들이실 때 가난한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뜰 때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난한 땅의 일곱 족속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알게 되십니다 가난한 땅 일곱 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난한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헷 족속, 헷은 히브리 철자로 생명을 완성한다 두 번째 기르가스는 나의 자유의지로 주인을 선택한다 셋째 아모리는 내가 진리고 머리다 넷째 가난한 나의 관점은 신실하다 다섯째 브리스는 나의 말과 생각이 무기다 여섯째 히위, 생명에 관한 게시가 나에게 있다 일곱째 여부수, 나의 시스템에 연결되려면 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잘 보십시오 헷, 생명을 완성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헷 족속은 생명의 주관자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뿐 겁니다 기르가스 족속 보세요 나의 자유의지로 주인을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로 구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내 주인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그래서 바을을 만들고 금성아지 만들고 하나님 밀어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왕을 내 주인 내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멘이 족속 보세요 아멘이 내가 진리고 머리이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차고 들어앉았어요 내가 머리고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가난 보세요 네 번째 나의 관점은 신실하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건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다 옳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저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진리와 캐논 모든 평가의 잣대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내 말과 생각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신실하다 가난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불이 있어 나의 말과 생각이 무기다 이 세상을 내 능력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나의 말과 생각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무기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말과 생각을 믿고 살아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희위 생명에 관한 개시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개시는 생명은 하나님 손 달렸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 생명이 내게 있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한 생각입니까 여부수족소 나의 시스템에 연결되면 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을 자기 평가 기준으로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평가 기준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가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심판하고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곱 족속의 얘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얘기들입니까 그러므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변질되고 타락한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전쟁하면서 소수가 됩니다 저들은 종으로 삼자 그리고 우리들이 수가 많으니까 저들 우리 종으로 삼아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어 그것이 착각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가난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안에 들여야 해요 발가사다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깁니다 예배 드립니다 동시에 발도 집안에 끌어들여 같이 섬깁니다 이것이 싱크리티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끌어들여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쫓아내라 명했던 가난의 일곱 족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는 죄를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99세를 일기로 천국 가신 빌거래한 목사님 일평생 보금전화에 헌신했습니다 바울 이후로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85개국에 일생동안 22억 명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두 차례나 왔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성들에게 말씀 전한 귀한 목사님 이분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헌신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세속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위대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신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속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위대한 전도자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아 시대에 온 세상이 이세벨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신에게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리시네가에 서면서 홀로 하나님을 성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 뜻과 물을 하루에 두 번 줍니다 이렇게 엘리아가 자기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은 엘리아를 통해 종교 교육을 일으키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인생이 회리바람을 타고 불수리의 불말을 타고 성천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인 1936년 6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두 차례 옥에 갇힌 최봉승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고등교 영사들이 고안을 해낸 게 신사참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사를 앞에 놓고 그 앞에 밥상 차려놓고 굶깁니다 일주일씩 막 굶기는 물도 안 주고 너무너무 배가 없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그 앞에 국도 있고 물도 있고 따끈따끈한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그 앞에 신사가 있잖아요 손을 뒤로 묶고 나왔으면 먹으려면 무릎 꿇고 그렇게 개처럼 혓바닥으로 밥을 한 반찬을 먹어야 했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는 순간 포착해서 사진 찍으려고 최봉승 목사도 신사에 참배했다 절했다는 걸 그걸 신문에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최봉승 목사님은 밥상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그때부터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산송장이 되어 마지막에는 숨만 쉬고 있다가 1944년 4월 25일 하늘에서 천보가 왔구나 내 신랑 나의 왕이 나를 오라 하신다 나는 승리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한국의 영적인 맥락을 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은 다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 굶어 죽을지언정 우상에 절하지 않는 신앙 사드라 메사가 뵌 누구는 황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황금 우상이 뭡니까? 아마 우리들은요 부처 신상 갖다 놓고 절하라면 아무도 절을 안 할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우리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돌부처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골로세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욕심 탐하는 마음 젊은 시절에는 성욕입니다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우상이 되어 있고 중령기에는 물질력이 우상이 되고 나이가 많아 노인때는 명예욕이 우상이 돼 이 세 가지를 이기면 성자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늘의 만만을 줄이라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기도를 줄이라 그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제크반 임프 목사님은 이 미국 땅의 만년에 있는 신이 바로 바할신인 풍요와 쾌락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풍요와 쾌락의 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불을 토하듯이 외친 분이 제크반 임프 목사님 정말 사탄의 사과벳 누구의 신앙이 그리운 때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화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노세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올 것이라 풍요와 쾌락의 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탄의 사과벳 누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의 사과벳 누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7절로 봅니다 시작 만일 걸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던져 불문불에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로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를 때 75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믿고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최초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모세가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갑니다 그 광야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가난한 땅에 들이게 할 줄로 믿고 40년을 돌면서 가난한 땅으로 가는 이 모세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머리와 반석에 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킬 줄 믿고 요호와 이래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요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모세의 신앙 요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온갖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진정한 사랑을 안고 기도하면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실을 지고 계신 예수님 전능자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치면 다 죽어마땅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 흥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드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니 은혜 주며 살고 베풀며 살고 주님의 눈물의 기도로 구원 받았으니 우리도 눈물 흘리며 생명 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적친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게 되었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사드랑 메삭 아벤누구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 신앙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드랑 메삭 아벤누구는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니엘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전천후 신앙이라 그럽니다 비행기가 비가 오면 비행기가 날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행기는요 비가 와도 납니다 전천후 비행기입니다 구름 위를 올라가면 밑에는 먹구름 비가 쏟아지고 폭풍가 내려도요 구름 위만 올라가면 그게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부신 태양 고요합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비바람에 환경에 내 감정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구름 위를 올라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먹구름이 치고 지금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내 마음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능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전천후 신자의 삶 상록수 신앙에 이게 바로 의리 있는 신앙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이 지절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활란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정 얻은 줄을 아느냐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죽을 병도 낫고 불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병도 고쳐주지 않아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 내 자식은 여전히 아파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속하기 위해 백년 안에 끝날 내 인생 내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던지지를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살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렸다면 살려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큰 눈물방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히고 처절하게 죽는 그 장면 마지막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다이로다 하고 고개를 떨구자 하늘에서 큰 방울에 물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울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의 부르지짐에도 옴답 없지만 눈물 흘리면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 십자가 밑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에 단 10분간만이라도 내 영혼을 적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칠 수 없는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염란하고 악해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끝까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곤새를 육신의 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슬람 국가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크리스찬 아이에스가 공격하면서 거기다가 불을 찔러버려요 온몸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몸 절반에 이미 불에 타서 숙검증이 돼서 선교사님이 나중에 달려와 그 성도를 끌어안고 눈물 흘립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성도에 얼마나 아픕니까? 할 때 그 성도는 선교사님 이제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와 통당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이기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드랑매 사과벳느고 결국 이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풀문불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바벨론 온도에서 더욱 존경하게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드랑매 사과벳느고처럼 다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을 날마다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총가하랍에 순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삶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날마다의 삶에 승리하는 순교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장ар의삶으로 Binot 정서완보 수령완버 세대장 Mystic 연중입니다 아멘